뉴탈비 아 설레 아우 힘들어 먹잖아요 한참 남았네 한참 졸려요 아 크라 그래서 생일을 맞이해서 엘리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봄봄하고 멍범한 옷을 입고 생일 때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커버봉만 올리는 것도 사실 많이 했어가지고 커버봉만 올리면 조금 평소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처음 두 곡, 사계절이 지나더라 기억이 젊는 사이에는 제 곡으로 해봤는데 V LIVE에서는 좀 많이 라이브를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그 두 곡은 좀 많이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골라봤고 세 번째 곡은 내 손을 잡아. 엘리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봄이니까 발랄한 노래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해봤고 마지막은 김동률 선배님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엘리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사들이어서 정말 놀라겠습니다. 김동률 선배님의 노래를 뜻깊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상상하지 못했던 노래일 것 같아서 나머지 세 곡은 그래도 한 번쯤은 승식이가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가사 내용을 좀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많이 온 거야.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뎌 그렇게. 아, 아. 박수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네, 가겠습니다. 아, 잘못된 노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저희 OST 기억이 잠든 사이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시만요. 너무 추워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 정도 속도는 괜찮나요? 사실 이 노래도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저희가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끝! 시작! 고생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또 끝났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생일이다 생일. 2주 남았다. 아 추워.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베리스가 제가 생일일 때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들 저를 축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저는 그 축하에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가수로서 가장 진정성 있게 이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오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 정말 생각한 게 많았어요. 여기 밴드 세션 분들도 함께해서 라이브로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MR로 진행을 하게 됐지만 언젠가는 또 사실 오프라인 보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작은 소극장 같은 데라도 빌려서 미니 콘서트처럼 할까? 정말 많은 고민 고민 끝에 영상으로 가면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는 풀이고요. 그리고 얘도 풀이에요. 그리고 얘도 풀입니다. 얘도 풀이고요. 얘도 길이에요. 여기 되게 커요. 저희가 옛날에 연습실 왔다 갔다 했던 길도 쓱 지나가니까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생일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나의 연습생 시절이 보이고 이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런 게 뭐예요. 그냥 연습실에서 저 파리마게트에 있는 조그마한 5,000원인가? 하던 초코 치즈케이크 그거 동그란 거 사가지고 멤버들끼리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생일이라고 이런 것도 찍고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앨리스 저희 생일 정말 축하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얼른 맞춘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아무튼 고마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